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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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롬아 이번 일본 여행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 이제 배타고 가는데 또 일본 오고 싶어요? 네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? 어떻게 전부 다 재미있을 수가 있어 젠나는 이번 여행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기 이곳이 뒷쪽 아니야? 저건 관람차고 저쪽이 갑니다 저쪽이 갑니다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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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롬아 즐거웠어요? 네 제롬아 소리질러 저펜 see you again 해 제롬아 또 만나자 또 만나자 내가 또 올게 언제 올거야? 132cm 이상 되면 내가 올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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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자고 오는거 한 번 자고 오는거 한 번 자고 온다고 또 온다고? 새벽은 어딨냐? 어? 새벽 밑에 있냐? 가족 올라왔잖아 가족 올라왔어? 오늘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땠어? 어? 재밌었어? 재밌었어? 엄마 아빠랑 안 놀아도 재밌었지? 이제 가자 어? 제나 사진 찍어 알았어